MAKE THE LEMONAD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앨범에 담길 노래 LEMONADE라는 곡을 녹음하러 왔어요 지금 녹음 준비 중이고요 제가 쓴 곡이라 녹음을 잘해야 돼요 화이팅 한 번만 더 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오는 것 같아요 LEM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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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게 들려요? 아니 몇 번 더 해볼게요 좀 톤을 올릴까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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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랑요. 썬라이트랑 그 빛에서. 그 뉘앙스 조금. 그 빛에서 떨어진 그 빛에서 떨어진 기운 있어요. 저 완전 있어요. 그거 하면 좋아지긴 하시겠죠.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랑이트랑 그 빛에서 떨어진 랑이트랑 그 빛으로 랑이트랑 그 빛에서 떨어진 내 아래에 우리를 반기는 푸른 꽃들이 가득한 걸 왼손은 레몬에이드 오른손은 너에게 we make the lemonade drink lemonade 1,2,3,4,1, црь! 4, 4, 5, 6, 7, 8, 9, 10, 11, 12,,2,j 원, 투, 쓰리, 고우, 와우, 씩! 자가 되야 될지, 참장! 눈에 담긴 모든 게 다 일렁여 내 맘을 죽일 게 필요해 네 오늘 레모네이드 구상이 잘 끝냈습니다 다음 주가 뮤비라서 이제 또 야외 촬영이거든요 덥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마무리 연습 잘 해볼게요 안녕 두 더 선 like 그 빛에서 떨어진 보라색 레몬을 찾는다면 We make the lemonade Drink lemonade Drink lemonade Drink lemonade Drink lemonade 날이 쪼는 햇빛 인정하자면 꽃들이 가득한 걸 왼손은 레몬메이드 오른손은 너에게 We make the 레몬메이드 나 과연 그냥 눈물을 눌렀다 멘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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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리 우ût의 레몬메이드 좋아졌어 멘절렛 아니 여기 진짜 많이 enough 다리를 우리 rebels 모를메이드 시댟러리 핸드폰 렐리 렐리 트릭 레몬 원래 재밌었어요? 아직 잠시 안 줄게요 사실 몇 번 차가웠어요? 한 번 차가웠을까요? 찍으면 알았는데 계획 이틀 자, 와서 와서 안 떼고는 뭘 시켜야 돼? 어? 아, 그 장갑을 살려서? 여기랑 같이 아, 이거네 네 여기 편안해 괜찮대요? 사수? 사수, 조미래, 사수 그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오프닝을 못 했네요 제가 연습한다 두 번째 연습이 끝났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음악 방송이나 뮤직비디오에서 키포인트가 될 만한 제스처를 조금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오프닝 자, 오늘 레모네이드 유럽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이제 또 나무 연습 잘해서 좋은 안무 좋은 뮤직비디오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모네이드 안무 연습을 바로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밤 11시입니다 아, 어제 연습을 했는데 그냥 목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과 함께 요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연습을 하고 오늘 오늘 4일 T-Day T-4 인데요 생각을 아까 해봤는데 야외이기도 하고 사실 연습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빨리 외워서 준비를 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연습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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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로맨킹 살 때에도 레이프션이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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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살려주시면 안 돼요 형 아 진짜 그거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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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 았 레몬에이드 리메이크 더 레몬에이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엠카운트다운 컴백 사전 녹화 현장에 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컴백을 하고 이제 다음날 무대를 하는데요 긴장은 되지 않지만 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방을 위해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부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저 빼는 환을 하나 먹고 왔는데 얼른 빠졌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아 진짜 깜짝이야 달아올라 더 업직 엄청 높아 확실해 흔들어 난 더 넘쳐 흐르게 한 방울 두 방울 버블밥 내 두 손을 미끄럼틀처럼 하고 또르르 굴러가는 물방울 같이 그냥 즐기면 돼 always the way 노래 부르면 돼 네 방금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를 끝냈고요 저는 이제 내일 뮤직뱅크가 남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볼 텐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재미있게 해서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화이팅! 안녕! 안녕! 안 보이겠지만 이제 화면에서 보면 잘 보일 여기 주근깨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볼터치를 하고 여기 노상은 레몬에이드이기 때문에 레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넥타이 이렇게 노란색을 떠는 것도 마쳤고요 얼마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 맘을 죽일 게 필요해 내 맘을 죽일 게 필요해 열어보는 레몬에이드 오른손은 나에게 We make the lemonade 다음 곡은 인기가요 첫 번째 컴백주 첫 번째 무대가 끝났고요. 지금 사전 녹화를 했는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콧가루를 안 먹었네요. 제가 저번에 앤카운트다운 할 때 콧가루를 한 번 먹어서 오늘도 콧가루를 먹지 않아야지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먹지 않았습니다. 내일 심플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주 음방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